지구의 날, 당신은 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. 늘 타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. 늘 먹던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어요. 늘 보던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지 않았어요.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. 알고 있었나요? 지구! 다시 끝! 굳이? 예! 끄읍! 끄읍!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